신체 손해사정사 이제 알아보던 중에 거기에 대한 이제 매력을 많이 느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1년차 때는 다른 학원 인강을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이제 카페에서 정보를 알아보던 중에 일타강사님들이 가장 많이 있는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의학이론은 정혜심 교수님을 저는 선택을 하였고 이제 정혜심 교수님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으로 하는 의학이론과 그리고 손꼽의학이 있는데 그림으로 하는 의학은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인터넷으로도 찾기 힘들었던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고 손꼽의학은 이제 요약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다반화하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자료들 중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기출문제를 주신 그 자료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근제 이제 김광중 교수님을 저는 신청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김광중 교수님께서 수업을 준비를 해주실 때 문제를 많이 내주십니다 책임근제 같은 경우는 문제 중심으로 점수가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문제를 이제 다양한 이제 출제자의 의도에서 내주셔가지고 이번 이제 고시에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들도 많았고 그리고 네 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였는데 저는 아마 그 문제에서 점수를 많이 획득해서 저는 이제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제3의학에서 윤금옥 교수님을 이제 수강했는데 다른 것보다 윤금옥 교수님은 열정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서 이제 밴드를 운영을 해주시면서 수요일마다 이제 참석 데이를 운영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실강을 이제 참여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참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보험에서 박세원 교수님을 이제 수강을 하게 되었는데 박세원 교수님은 어려운 자동차 보험을 가장 쉽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었고 답안을 작성할 때 시스템화를 하게 되어서 모든 문제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합격 수기를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온 점은 1차에서는 이제 시간을 많이 전략을 해야 된다는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한 달 정도만 소요를 하고 이제 나머지는 모든 시간을 2차에 투자를 하였는데요 1차 같은 경우는 저는 필기보다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해서 두 번 정도 완독을 하였으며 이제 풀이를 하였으며 필기 같은 경우는 오답 정리할 때만 간단하게 하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의학이론 같은 경우는 상해 위주로 보았습니다 상해가 6 정도로 나오고 질병은 4 정도로 나오는데 상해는 굉장히 자세하게 보았고 다 회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제 질병은 정리를 하였고 의학이론 같은 경우는 이해가 중심으로 돼야 되고 이제 문제를 풀이할 때 요즘 트렌드가 발생 기전에 의한 이제 병명을 알아보는 문제들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발생 기전과 원인을 중심적으로 외웠습니다 책임근제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약술 문제는 이제 마지막에 한두 달 정도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 모든 시험은 100일 전까지는 제가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마스터하도록 이제 공부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김강준 교수님께서 내주신 문제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3부음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준비를 하기 초반부터 저는 문제의 풀이를 위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암기량도 많고 써야 되는 답안량도 많아서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은 이 수업을 모두 다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 경우에 이제 밴드로 해서 내주시는 윤규모 교수님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위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빈칸 채우기로 해서 많은 공부를 하였는데요 이게 회독량도 늘릴 수가 있고 답안 작성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기본서에는 약관 위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약술도 준비를 많이 할 수 있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자동차보험을 공부할 때는 이제 박세현 교수님께서 그 이제 모범 답안을 주시는데 모범 답안과 가장 최적 이제 가장 비슷하게 쓰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공통적으로 제가 준비를 했을 때 저만의 방법은 이제 타이핑을 많이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을 많이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필기를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는 직장인이라서 타이핑 위주로 많은 문제를 이제 접근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쉬면은 다음날에 공부가 너무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최소한 30분 정도는 공부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고요 만약에 공부가 안 되면은 장소를 옮기던지 공부 방법을 바꾸던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가장 최소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이제 시험 간의 간격이 20분 정도 되는데 20분도 다 못 쓰고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외워야 되는 이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개정사항이라든지 이거는 100% 나올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드는 문제들 위주로 구성해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동차 합격생도 아니고 고득점자도 아닙니다 대신에 저같이 이제 직장인이고 아니면은 비전공자로서 도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합격 수기가 그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믿고 기다려준 가족들과 제 아내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daho 입장 입장